나무꾼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산을 내려오고 있을 때였어요. 온 산이 호랑이의 울음소리로 쩌렁쩌렁했어요.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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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부류 자식을 용서하시고 간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우야, 못난 형 대신 어머님을 잘 모셔라. 아흐흥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나무꾼의 집마당에 쿵 소리가 들리더니 멧돼지가 덩그러니 놓여있었어요. 호랑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잡아다 놓았구나. 나무꾼은 멧돼지를 맛있게 요리해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얘야, 이게 웬 고기냐? 깜짝 놀라는 어머니께 나무꾼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듬해 가을, 어머니는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무꾼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하고 울부짖었어요.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호랑이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어머니, 못난 큰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부디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사세요. 호랑이는 산을 내려가는 나무꾼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 후, 보름 때마다 마당에 놓여있던 멧돼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하러 가던 나무꾼은 꼬리에 하얀 꼬리를 달고 있는 새끼 호랑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얘들아, 꼬리에 흰 천은 왜 달고 있니? 나무꾼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새끼 호랑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예요.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사람이라고요. 매달 보름 날이면 할머니 집에 멧돼지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불 속에서 어머니,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기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버지의 효성을 본받기 위해 꼬리에 흰 헝거풀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할머니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효심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나무꾼은 새끼 호랑이들을 끌어안았어요. 호랑이의 효심이 사람보다도 훨씬 낫구나. 나무꾼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어요.